그냥 기본적으로 스트림라인과 프릭션 레스 플로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놀즈 트랜스퍼 Theorem의 질량 보존 법칙과 리니얼 모멘텀 즉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니?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때 컨설베이션 온 메스에서는 이게 이렇게 D로 Dt의 ADS라고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리니얼 모멘텀 이쿠이션에서는 이 Ds라고 하는 거는 스트림라인 방향에서의 force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라비티라든가 pressure이라든가 viscosity가 있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스트림라인을 따른 프릭션 레스 플로우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viscosity가 제로가 될 거고요. 그라비티 텀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이제 벡터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있는 dw sin theta만 넣어줬고 pressure term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DA의 DP값만 넣어줘서 마이너스 ADP라는 식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정리를 쫙쫙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졌고 만약에 조건이 steady면서 incompressible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동합과 정합이 혹은 위치에너지의 한 가지 합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면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활용할 텐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총 몇 개? 네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뭐? frictionless. 두 번째는 streamline. 세 번째는 steady state. 네 번째는 incompressible. 다시 한 번 여기에서 streamline, frictionless, steady state, incompressible.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마크를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동합과 정합 플러스 위치에너지까지의 어쨌든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